준재야. 아버지가 잘못했다. 준재야. 형 홍영상님 연락 좀. 그래 나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몰라. 청해 좀 부탁해. 야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글쎄. 이 말이 맞았다. 아버지 선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구나.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.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. 늘 그리웠는데. 너와 네 어머니가 함께했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. 왜 그 마음을 불쩍하고 살 때. 잘못했다는 말이 왜 뭐 그렇게 힘쓸었는지. 이 기완 너보다 우회스럽다. 준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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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현이 다시 떠난다면. 다시 한 번. 다시 한번 뽑아놓는 건. 내. 내. 아내에의 남편으로. 내 아들의 아버지로. 그럼 Possivel. 그래야 내 욕심이겠지. 미안하다. 준재야. 사랑한다, 내 아들. 아니야. 아직 아니에요. 아직 아니에요, 아버지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, 아버지. 아빠. 아직 아니에요, 아버지. 아니야, 아버지. 아빠. 아빠. 아빠, 미안. 아빠, 미안. 아빠. 아빠. 엄마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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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